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한낮 기온 17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없겠지만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다시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대기가 매우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운전대 잡으신다면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먼지의 농도가 다시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 17도까지 치솟으면서 계절을 앞선 포근한 봄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경북 동해안 저녁이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전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대구 경북에서 중국 유학생이 두 번째로 많은 동국대 경주 캠퍼스. 방학 중인데도 몇몇 학생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마스크를 했고 일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도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다음 달 개강시 몰려들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 내심 걱정입니다.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강까지 연기되었는데 중국인 유학생들이 오면 조금 괜찮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대학 총장과 시군 관계자들과 중국 유학생 관리 대책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관리를 하고 자가에서 있는 자체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도 우리 관계 당국과 대학과 함께 노력해서 자가 격리를 한 2주일 동안 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4일간 기숙사에 격리하는 것인데 중국 유학생이 많은 학교들은 이들을 모두 수용할 만한 1인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룸 등을 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빌릴만한 건물도 빌려줄 건물주도 비용 부담 주체도 없습니다. 기숙사 아닌 다른 시설이라도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안이 자가 격리, 사실상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할 인력도 예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내 중국인 유학생은 2천여 명, 영남대가 7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270여 명 순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20일 열리는 사랑의 교복 나누기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 새마을회는 지난해 말부터 17개 학교에서 수거한 교복을 읍면동별로 세탁해 오는 21일까지 학교별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산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비 4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위생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긴급 지원합니다.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등에는 위생마스크 5만 3천 세트를 지원하고 관광지 주변 대형 업소에는 손소독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음식점과 영업시설을 대상으로 청소와 소독을 강화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을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내구 연안이 다 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배터리를 떼어내 원료를 수출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특구에서는 규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갖춰지지 않아 배터리 분리 공장을 특구에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 하이브리드 등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의 폐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도 2030년까지 신차의 33% 이상을 친환경차로 보급한다는 계획이어서 배터리 생산과 처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전국 14군데 특구를 선정하면서 포항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폐 배터리에 들어있는 니켈, 망간, 코발트 등 희귀 광물을 추출하거나 전기자전거, 태양광 가로 등을 만드는 등 산업화가 무궁무진해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미래 먹거리로 공을 들여왔습니다. 지난달 GS건설의 포항투자 협약식에서 대통령은 5년 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능가할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완비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소재를 추출하는 배터리 재활용에 꼭 필요한 제도를 갖추었습니다. 전국 특구 최초로 대기업 투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은 최근 블루밸리에 공장 설립을 타진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첫 단계는 폐차인데, 3차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된 폐차장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 산단에는 제조업 2차 산업만 가능합니다. 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저희는 폐차장과 공장을 함께 운영할 가능성이 높겠다 해서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셔서 출망 속에 돌아왔었죠. 포항시는 특구의 유치 가능한 업종과 산업 분류표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하고 정부의 해결책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나 경상북도는 특구 지정에만 올인했고,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특구 지정 6개월이 지나도록 까맣게 모른 채 탁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청도군 강남면 옥산리 산 217번지 임야로 1제곱미터당 230원입니다. 표준지 공시직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한국당 후보들이 봉준호 감독 명성에 숟가락 언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과거 자기 당 대통령이 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 독립운동가를 포상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랑 뭐가 다르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대구에서 나고 자란 게 알려지자 대구 중남구 지역구 예비 후보들은 기다렸다는 듯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건 후보는 봉준호 명예의 전당과 한국판 유니버셜 스튜디오 유치, 배영식 후보는 봉준호 생가터 복원과 동상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임병헌 후보는 시내 봉준호 센터와 영화 연극 거리 조성, 장원용 후보는 봉준호 기념관과 공원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대구의 또 다른 지역구에 나선 강효상 의원도 뒤질세라 봉준호 영화 박물관 공약으로 가세했습니다. 대구가 한국 영화의 중심이 된 듯 보이지만 하루 이틀 사이 급조한 것들입니다. 봉준호 감독 본인과 논의는 물론 관계기관 협의나 예산 확보 방안 같은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봉준호 감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기억은 잊은 듯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봉준호 감독을 블랙리스트로 찍었던 그 과거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생충을 칭찬하기 이전에 기생충이 드러내고 있는 반지하에 사는 우리 가난한 소민들의 산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세계에서 주목받는 영화 기생충 신드롬에 과거 반성은 물론 빈부격차 같은 영화에서 보여준 사회의 문제는 외면하면서 무임승차만 노리는 정치권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올해부터 경북의 모든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교육청은 지자체와 함께 1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재 초중학교에 제공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고3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해 2022년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공장 지대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기 위해 환경공단이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가 최근 나왔지만 뚜렷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은 추가 조사를 벌여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최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나 공장 지대보다 탁한 것으로 알려진 영주시의 미세먼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월 3주간 조사를 벌였습니다. 영주시내 특정 지점에서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환경공단은 영주시내 4개 지점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 정보를 날짜별로 측정했고 그 결과 초미세먼지에 있어 영주시민회관은 조사 일정 사흘 가운데 하루가 나쁨 기준인 35ppm을 넘었고 노빌리스 영주공장과 가흥일동 행정복지센터는 각각 나흘 가운데 이틀씩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 가지고 특정 지점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점별 측정 날짜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영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같은 날 기준으로 인근 지역인 안동과 단양과 비교해 뚜렷이 높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짙은 영주시의 미세먼지 실태가 이미 수년 전부터 반복돼온 만큼 의혹은 여전히 남습니다.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은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 올해 연구 과제로 영주 미세먼지를 잡았습니다. 1년간 영주 지역의 대기를 구성하는 물질을 분석해 먼지 배출원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북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폐류를 잡는 해루질이 최근 마을어장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영덕에서는 무분별한 해루질로 마을어장 내 수산물 절도 의심 신고가 지난해 25건 접수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지금까지 8건이 접수됐습니다. 봉화 울진 간 새로운 직선화 국도가 다음 달 말이면 완전 개통될 예정인데요. 불영 계곡에 따라 이어진 기존 국도는 생태 복원을 위해 폐쇄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에서 울진을 잇는 기존 36번 국도입니다. 명승으로 지정된 불영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경치가 빼어나고 주민들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새로운 직선화 국도가 다음 달 말 완전 개통되면 폐쇄 절차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10여 년 전 새 국도 계획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산양, 서식지 등 생태 복원을 위해 13km 구간의 도로를 폐지하고 완전 또는 부분 복원하는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반발해온 주민들은 생태 복원 방침이 철회되지 않자 조직적인 투쟁에 나섰습니다. 마을과 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도 없는 상황에서 기존 도로가 폐쇄되면 평상시는 물론 화재나 응급 환자 발생 시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도로가 폐쇄되면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짐승도 자연의 일부고 저희도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으니까 같이 협의체를 같이 구성했으면 바람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울진구는 기존 도로 기능을 유지하되 사냥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 교량과 터널을 설치하는 대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제시한 상태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동행권 확보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량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 그다음에 터널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터널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생태보건사업의 주무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은 도로건설을 맡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울진군, 생태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 직선화 국도의 개통을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밝히는 등 극한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저해운은 포항 울릉 간 선플라워호의 임대 기간이 이달 말 완료됨에 따라 신규 대형 여객선이 투입될 때까지 울릉 독도 간 엘도라도 호를 대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엘도라도호는 총 톤수 668톤에 최고 시속 63km로 2,394톤에 시속 87km인 선플라워 호보다 규모도 작고 상대적으로 느려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한편 선플라워호 소유주인 대야고속회우는 설령이 오는 6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다음 주쯤 설령 연장을 위한 선박 구조 변경 허가 신청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고황교에서 보문단지를 연결하는 알천 북로 확장 공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차로도 확장하는 구간은 고황교에서 알천 수계기까지 1.2km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대기가 매우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200m 이하의 지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운전대 잡으신다면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먼지의 농도가 다시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 17도까지 치솟으면서 계절을 앞선 포근한 봄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경북 동해안 전역이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전해상에서 최고 2.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